자 여러분 빛날 준비는 끝났다 앤믹스 보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앤믹스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앤믹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7개월 만에 컴백인데요 먼저 제목부터 느낀 팍 오늘 신곡 별별별 어떤 곡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별별별은요 올드스쿨 힙합과 컨트리 장르를 믹스한 믹스팝 장르의 곡이고요 별별별의 이중적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 좋아 좋아 네 제가 노래를 미리 들어봤는데 올드스쿨 힙합 완전 우리 감성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저희도 앤믹스가 만든 유토피아 믹스토피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오실 수 어 오 오 있을 수도 하지만 어 조건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별별별 안무 챌ル지를 함께 해주시면 믹스콕피아 문을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저희 대표선수로 성한빈씨를 내보내겠습니다 저요 한빈영 출동 아 아 바로 출동해 볼까요? 포인트 안무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 별별별 포인트 안무는요, 팔을 열심히 쉐킷쉐킷 해주고, 한쪽 위를 콕콕 찔러주세요. 그리고 기지개를 핀 다음에, 아우 잘 됐다. 여기 여기 붙어라! 빡! 하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 여기 붙어라! 바로 같이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와우 예! 와우! 저희 어땠나요? 믹스토피아 분 열어주시나요? 완전 최고! 웰컴입니다. 웰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앱 믹스하면 또 명창 그룹으로 유명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수록곡 Love is Lonely 무대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네가 있어 My world is romantic Yeah I'm happy with you Cause love is so lonely Love is so lonely without you 역시 명창 역시 라이브의 대명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별별별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공포 요소들을 넣었더라고요 마침 오늘 엠카가 남량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베이씨 혹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무서운 에피소드 있었나요? 아 뮤직비디오에요? 어 근데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재현님 옆에 뭐예요? 있다 있어요 믹스 손님 나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맞아요 짜잔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놀라셨나요? 너무 무서워요 앤믹스 짜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럼 MC분들이 한번 먼저 앞에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벽을 잡고 두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외모 체크! 두 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재현씨와 제가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외모 체크! 멤버분들도 궁금한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비주얼 체크 한번 해야겠죠? 다 같이! 하나 둘! 외모 체크! 원조는 다르다 와 진짜 다르네요 비주얼까지 완벽하게 체크를 마친 엔믹스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방송 최초로 공개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케이팝 씬의 무법자로 돌아온 영파씨의 컴백 무대와 루네이트 라이섬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먼저 영파씨부터 만나! 보셔!